이게 뭐냐 핑키 사면서 왔던 타투 스티커인데 천 테이블 스피커 있잖아요 델피판 넣는거 무거운거 있거든요 이거 데코레이션 좀 하려고 스티커 붙였는데요 이렇게 두면 여기가 맞거든요 밑에 꽂는 데 있고 여기 앞부분 근데 이걸 열면 이게 윗부분이 되죠 이렇게 돼야 또 맞는거에요 근데 손잡이는 또 여기 있거든요 손잡이 기준으로다가 붙인건데 옆에 살짝 까졌지만 가위로 잘라서 물 묻혀가지고 예쁘게 붙여볼게요 처음에 물 묻힌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살짝 까지고 나서 물 묻히니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깔끔하게 핑키 이 영상에서 같이 왔던 특전 스티커로 요거 한번 톤테이 브리프에 꾸며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조심스럽게 떼서 이쁘게 됐는데 이거 방법을 알았어요 살짝 떼냈거든요 이런식으로 긁어서 그럼 떼지고 옆으로 슬쩍 이렇게 부드럽게 슬쩍하면 잘 떼 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말을 더듬어 발을 더듬어 슬쩍 뜨면 잘 떼져요 너무 놀라서 내가 말을 당황했고 말을 더듬나봐요 깜짝띠기 이쁘게 잘 됐어 스티커라는 걸 거의 모를 정도로 잘 됐는데 꽃이 난 것처럼 아니 내가 떨어졌네 요건 여기다 붙여야 돼 꼭꼭 붙여서 쏘아진 부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약간 또 애매하게 좀 부족한 느낌이라 남은 부분까지 딱 채워주면 왼쪽 아니 앞부분은 이쁘게 완성될 것 같아요 스티커에 남은 걸로 좀 더 채우자 뒷면까지 하려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다음 타투 스티커 있으면 뒷면도 예쁘게 꾸며줘 볼게요 오늘은 앞면만 물 부분이 잘 안 돼서 까만색 별 요거 분홍별이죠 까만별이랑 뭐 하나 스티커 다 버렸어 잘 안 돼가지고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특션을 이용해서 예쁘게 잘 꾸며봤고요 여긴 조금 까졌죠 스티커도 아까에서 보면 티 났는데 물에서 음치가 하나도 안 나요 저도 이쁘죠 타투 스티커 따로 하나 있었는데 귀여우다 나는 우리는 이건 좀 까졌지만 마지막 하나 큰 거 가운데 붙였어요 딴 데 여기다 붙이기에는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여기 좀 허전한데 붙일까 하다가 아니야 남의 모양 그냥 앞뒤로 포인트 주자 해서 앞뒤로 붙였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됐죠 전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네요 예쁘다 예뻐 인형 특자 스티커로 톤테이블 케이스 꾸미기 완성 완성 감사합니다.